황교안 대표, 나눠계신, 유림 어르신들, 그리고 송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자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경기의 자세를 기부하여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유림 어르신들, 그리고 송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자 상탈패터 예를 외치고자 이곳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인생 후직 후의 장전의 인생을 환경하고자 국립투쟁의 선지, 유림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자 고맙습니다. 황교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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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츠 황교안 대표 유진호 신께 청소논 신께 민경희의 불교의 분당 강경정신문에 계시고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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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을 걸어오고 있는 황교안 대표, 안동지역 유림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노르신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자식에 발현된 국회를 향해서 모두 자기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